노래 좋죠? 저희의 숨겨진 곡입니다. 많이 들어주세요. 많이 들어주세요.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다들? 저희는 사실 대학교를 이렇게 와본 게 처음이어서 밖에 잠깐 들어오는 길에도 창문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했어요. 너무 재밌어 보여서. 맞아요. 음식 같은 것도 팔고 하잖아요. 진짜 뛰쳐나가서 다 먹고 싶었어요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저희 우리 막내 리사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? 말이 없죠? 리사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실 한국말 진짜 잘해요. 라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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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. 다들 되게 저희 노래 같이 따라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요. 진짜 즐거웠어요. 저희 노래 다 아시죠? 네 여기 건국대인 거 아시죠? 네 리사 아시죠? 네 그러면 삼행시 한번 갈까요 리사? 네 오늘 띄워주세요. 오늘 띄워줄까요? 다 같이? 하나 둘 셋 하나 건국대에서 파는 하나 둘 셋 구 구 와 어떡하지? 죄송해요. 하나 둘 셋 대 대 대자로 하나 주세요. 미국에서 오나 훌륭해를 국을 대자로 하나 달라고 하네요. 희해가 든다면 누가 리사 국한 그룹 두세요. 저희도 처음 듣는 거라 놀랐어요. 뭐지? 아 정 정 저희가 이런 축제회가 너무 처음이어서 고생해 보이죠? 네 맞아요 이해해 주세요. 저희가 아직 신인이라 이런 거 너무 낯설어요. 그래도 오늘 축제에 지금 한창 이제 피크인 밤인데 저희가 이 분위기를 죽일 수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곡을 뒤로 다 밀어놨거든요.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? 네 오 불 불 불 불 축제하면 불이니까 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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